안녕하세요. 소통 전문가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면 그만큼 많이 보이고 알면 뭔가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가스라이팅의 말이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지만 최근에 급하게 화제가 된 것은 뭐냐. 탤런트 서현진이 그다음에 김정현 씨의 대화약이 노출이 되면서 서현진 씨가 김정현 씨를 약간 조정하려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에서 사람을 조정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확대돼서 가스라이팅까지 나왔는데 가스라이팅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상황을 조작하여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여 하는 정서적인 학대, 심리적으로 지배. 그런데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면 주로 누구 어떤 대상에 벌어지냐면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이게 가스라이팅이 벌어지는지 아니지 사실은 잘 모른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밀한 사이 그러면 부모 사이도 친밀한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도 친밀하죠. 그다음에 연인도 친밀하죠.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도 서로 친밀을 강조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설마 내가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서도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내들의 잔소리 있잖아요. 엄마의 잔소리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한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자꾸 의존하게 만들잖아요. 옷 그렇게 벗지 말라고. 당신만 일하냐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왜 그러냐. 심리 지배를 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사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있었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혼을 하고 두 남매를 어린 두 남매를 키우는 한 엄마가 5개월 정도 아이들을 학대를 한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구박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서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다 처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왜 그전에는 때린 적 없었던, 학대한 적 없었던 엄마가 아이들을 학대했느냐.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죠. 뭐냐면 제3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의 직장 동료였던 남자친구가 사실은 이 엄마의 심리를 지배한 것 같아요. 엄마가 의뢰했었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데 우리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고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새로운 걸 가르쳐주는 거죠. 벌칙을 먹이고 아이들에게 훈육을 해라. 이불을 안 개면 다섯 대를 때려라. 그리고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오면 열 대를 때려라. 그래서 심지어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행동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카메라를 설치해라.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때렸던 흔적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점점점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가 5개월 정도 되니까 심정지가 와서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119의 구조를 요청했지만 아이는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아이를 때린다라는 게.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했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거죠. 내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불우한 환경에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저 남자친구를 잃어버리는 게 저는 너무 싫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했다라는 거로 볼 수가 있죠. 특히 아주 착한 사람. 세상물 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 있죠. 남에게 싫은 말도 못하고 시키는 데 하고 순종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이런 분들이 또 높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기 탓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탓인가 봐.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화를 낸 거야.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20대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건 나라 탓이고 세상 탓이고 경제 환경 탓이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어디 영업하는 분들 교육하러 가면 여러분 지난달 실적이 안 좋았죠.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다 자기 탓이래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점장 탓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자기 탓을 하는 벗을 하게 되면 세상 모든 게 다 자기 탓인 거예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코로나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 탓을 하게 되면 이런 가스라이팅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어떤 작자들이 이 가스라이팅을 잘 하느냐 인터넷을 찾아보고 검색해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솔직히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은 이거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에서 은밀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으나 그래도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난히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딱 그 사람 봤을 때 야 저 인간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잘못은 지가 했는데 내가 사과를 하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당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난히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나 아니면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어. 다 너를 위한 거야. 세상에 널 알아주는 나밖에 없어. 사랑해. 이런 말을 유난히 자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가스라이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도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있잖아요. 뒷담화를 좀 잘 까는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뒷담화를 깐다는 건 뭐냐면요.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왔을 때 있었더니 한번 다 복귀를 하면서 이건 잘못됐네. 좀 이상하네. 뭔가 안 좋으네라고 내가 판단을 한다는 거다. 그리고 약간 못된 사람들은 이런 걸 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냐면 늘 저도 집사람한테 늘 이제 복귀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유 참 성격 안 좋다. 참 뭐 나쁜 버릇이 있다. 고집 세다. 나만 죽도록 안 듣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들었던 말들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행동을 사실은 지배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래 나는 원래 못된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나를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아? 지금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꿀리고 있지만 내가 시간 지나면 꼭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내가 꼭 되갚아 줄 거야. 내가 정말 잘 살아서 잘 돼가지고 내가 멋진 거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은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지만 꼭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관계가 좋으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친밀한 사이인데 누가 만나자고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뜨잖아요. 이 전화가 그 사람한테 전화 온 걸 알고 막 기분이 좋으면 그 사람을 만나도 되는데 뭔가 그 사람 이름이 딱 떴을 때 뭔가 그 사람이 쿵 내려앉잖아요. 이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사람들을 좀 가려내는 어떤 습관이 있다면 가스라이팅을 좀 피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말자. 이거는 두 번째 얘기고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스라이팅은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다.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권력이 있어요.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잘 듣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스라이팅을 행사한다.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못해요. 나한테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내가 내 아내가 내 말을 잘 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말을 너무 잘 듣는다. 내 남편이 내 말을 너무 잘 듣는다. 상대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스라이팅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가스라이팅을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치고요. 끝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